그는 장면의 동백형사 시원한 학교 그거 아냐 브이로그 동백형사의 하루 동백형사의 하루 미래의 학교 우리 땅에 돌려봐 그래도 근처하고 우리 동백형사의 하루 우리 동백형사의 하루 당신은 동백형사의 하루 아래의 아버닭형사의 962 이거만 하네 이거 왜 시끄럽고 비워먹는거지 진짜 켜놔 뭐야? 눈 바르고 찍은거랑 그린거랑 야 너 고양이 한번 그려봐 고양이 아 갑자기 어색해진다 진짜 부담성 나오면 아시죠? 본인이 잘생긴거 알고 계신가요? 아이고 저는 지금 메모리스트 촬영을 하고 있고 아 매우 졸린 상태에요 매우 졸린 상태고 근데 지금 이 신 얼마 안남았어요 얼마 안남았고 이 신 찍고 음 간단한거 하나만 찍으면 오늘은 끝 아 이쪽이요 나 불타는거 진짜 아 아 오 소리도 들어가자 뭐야 귀여워 이제 시작한지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안 됐어 한 달 돈이 좋고 산들도 너무 좋고 여기도 너무 좋고 완벽한 현장이고 아... 시나리도 너무 재밌고 저만 잘하면 되는 그런 현장이고 제가 사실 이렇게 브이로그라고 하느라 뉴랭을 통해서 어떻게든 다 눌러서 어렵고 어렵게 드라마 중간중간에 한 장을 보여드릴 수 한 장 위에 뭘 하는지 실제 못하는지 이런 것들 오늘의 영상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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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